암호수 4장을 한번 볼까요? 사마리아의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드라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이런 자들에게는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고룩함을 두고 맹세하시되 때가 너희에게 이를지라 사람이 갈고리로 뭐 하는 거예요? 낚시하는 거예요 갈고리로 너희를 끌어가며 낚시로 너희의 남은 자들도 그리하리라 여기에서도 오부, 낚시 전부 이 개념들을 무슨 설명을 할 때 사용했습니까? 심판 이게 구약의 원형의 메시지예요 누가 한 얘기예요? 선지자가 한 얘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그 제자들로 하여금 사람을 낚는 오부가 되게 왔다는 말은 그들을 심판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살려내겠다는 얘기입니까? 살려내겠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심판을 무엇으로 바꾸시는 주님의 은혜입니까? 용서와 회복과 구원으로 바꾸시는 주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구약은 오부, 낚시 전부 무슨 모두예요? 심판의 모두예요 그리고 그 심판 아래 우리는 다 죽어마땅한 백성들이었어요 예수님은 바로 그 죽어마땅한 생명들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치료하시고 살려내기 위해서 제자들을 부르시는데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해요? 너희로 하여금 사람을 낚는 오부가 되게 하리라 믿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오늘도 그리스도에게로 부른받은 이유이며 소명의 근거라는 거죠 목적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바로 그리스도에게로 부르시고